경기도가 오는 2일부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. 이는 민선 8기 청년 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는 응시료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지원하고 1인당 3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도내 30개 시곤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총 2만 4,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. 신청은 응시료는 5에서 11월, 수강료는 7에서 11월에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하면 됩니다.